예, 여신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면부터 차량하겠습니다. 정면입니다. 자, 오른쪽을 볼까요? 네, 오른쪽. 자, 이어서 왼쪽입니다. 네, 자, 우리 성환씨 하면 포즈가 대세럽지 않잖아요. 뒤돌면서 한번 돌아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다시 한번 저쪽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됐습니다. 후렌씨가 어마어마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청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죠? 네. 2019년도가 이제 얼마 있으면 함께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혹시 청아씨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2019년도 우선 제가 1월 2일날 컴백을 바로 해요. 네. 그래서 열심히 컴백과 컴백을 시작으로 또 열심히 한 해를 보낼 예정입니다. 네, 그렇죠. 네, 벌써 12시. 네, 오, 마시네요. 감사해요.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 너무나 신데렐라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멋진 또 모습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큰 인사해 주시고 퇴장하겠습니다. 네, 어, 곧 있으면 요즘 너무 추운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아, 이쪽으로 네,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함께할 분들은 바로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연들이죠.